자 이거는 이제 잔류자기 해석 문제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문제고요 자 페이지 27페이지에 이제 요정도 문제 27페이지에 아래쪽에 실전 수능자료 해석은요 어 평가원에서도 주로 이제 한 18번이나 20번 사이에 킬러급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들이야 뭐가 있냐면은 해적 확장설하고 같이 어 같이 이 잔류자기를 해석하는 거야 자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서로 다른 두 해령 부근에 고지구자기 분포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해령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 가라관 해령이 있어 가라관 해령은 자 해령 표시해볼게요 여기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고지구자기 줄무늬가 서로 정상 역전이 서로 지금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해령 나가 있는데 여기도 가운데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고지구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암석에 남아있는 고지구자기 내지 잔류자기는 항상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암석의 현재 위치의 편각이나 복각 분포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암석은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암석이 만들어졌을 그 위치에서의 지구자기 성분이 딱 새겨져요 그리고 이동해서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생성된 위치의 지구자기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암석의 생성 장소에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양제 확장설이라고 하면 해령에서 형성된 암석은 전부 다 해령에서 생성돼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해령에서 형성된 암석은 이건 언제 형성이 된 거야? 현재 형성이 된 거야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해령 주변에 있는 암석들의 잔류자기 성분은 현재 암석들의 위치의 자기장의 성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해령에서 형성될 당시에 이 해령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해령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해령에 있는 암석의 잔류자기 성분이 어디인지를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항상 정자극기면 북쪽을 가리키고 역자극기면 남쪽을 가리킨다고 그랬지 근데 일단 해령 부근에 있는 암석은 지금 현재 형성된 암석이야 그럼 얘가 가리키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일지 이게 항상 북쪽이 돼요 해령에 있는 암석에 그럼 여기 북쪽이라고 쓰고 그럼 여기가 남쪽이 된 거야 아 그럼 여기는 해령이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해령이 발달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해령에서 형성된 암석이 양쪽으로 확장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 동서남북 쓸 때 보통 봐봐 북쪽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북쪽 기준으로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야 근데 이쪽이 북쪽이잖아 그러면 왼쪽인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돼요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암석이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암석이 있는데 그럼 A의 이동 방향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B의 이동 방향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 보세요 A하고 B에 남아있는 잔류자기의 방향은 봐봐 B는 지금 해령하고 똑같은 색깔 정자극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현지하고 똑같은 정자극기의 암석은 항상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북쪽으로 가르켜 근데 A는 역자극기니까 현지하고 반대인 이렇게 남쪽으로 가르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 복각을 한번 봐봐 B의 복각이 영도고 A의 복각도 영도가 되는데 A하고 B의 복각이 영도라는 얘기는 현지의 위치에 복각이 영도라는 얘기가 아니야 암석은 항상 생성 당시에 지구자기장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근데 얘네들 어디에 형성이 됐다? 어디서? 해령에서 그럼 얘네들이 해령에서 형성될 당시에 해령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B가 해령에서 형성 당시에 복각이 영도가 되게 돼 있네 그럼 B가 해령에서 형성이 됐을 당시에 해령은 어디 있었다? 자기 적도 있었다 A도 복각이 영도가 남아있네 그럼 A가 해령에서 형성이 됐을 당시에 해령의 위치도 역시 뭐였다? 자기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B는 대칭적으로 보면 B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형성돼? A가 먼저 형성되고 B가 나중에 형성된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지난 시간 앞단원에 있었던 1단원에 있었던 해제 확장설의 증거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해령 나를 봅시다 그럼 해령 나도 똑같은 식으로 해령에 있는 암석의 잔류자계 방향을 봐봐 오른쪽으로 가르키네 여기 현재 지구자계 방향이라고 그럼 이제 여기가 북쪽이 돼요 여기가 남쪽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서쪽이 되고 여기가 동쪽이 되는 건 아시겠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해령이 이렇게 오호!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해령이 지금 위치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C라고 하는 거 잡으세요 C는 지금 이거는 정자극기야 정자극기에 형성된 암석인데 복각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는 근데 이 복각은 항상 C의 현재 위치의 복각이 아니고 C가 여기 해령에서 형성될 당시에 복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정자극기의 복각이 마이너스다 이거는 자기 적도보다 북쪽에 있어? 남쪽에 있어? 남쪽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령은 남방구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그림 제가 교재에 그려놓지 않았지만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여기가 우리 지구의 적도라고 하고 여기가 북쪽 그리고 이제 적도가 정확하게 뭐 지리상의 적도냐 자기의 적도냐 이런 것도 따지긴 해야 되는데 거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남쪽 그리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 돼가지고 얘는 해령이 동서방향으로 있는데 남방구 해령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남방구 해령이 해령이 그래서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해양지각이 하나는 이렇게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지 근데 C는 해령보다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니까 C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시험자 이런 거 물어보지 C하고 해령 중에 더 저의도에 위치한 건 누구다? C가 더 저의도 또는 C는 해령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해양자 확장사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 가장 응용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실전 수능 자료를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지구 자기장이 여기까지 확장이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 28페이지로 가서 이런 지구 자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베게노 사후에 나온 친구가 있어 그렇게 탱한 친구가 있어 Sue그를 주시려ujpox